아 나 웃긴 거 있어 버스 파이프가 그 영상에 어디 체육관에서 만나요? 나 혼자 놀러오세요 유관순 체육관에서 만나요 교정부 실내 체육관에서 만나요 상락수 체육관에서 만나요 장충분 체육관에서 만나요 대전 충분 체육관으로 놀러오세요 시끄러 죽었다 그냥 네가 껐어 껐잖아 내가 그래서 껐어 자금방 추세요? 자금방 추세요? 지금 지금 5운동 나갈 시간 5운동 나갈 시간이라도? 3시 30분 2시 30분 2시 30분 그렇네? 지금 안 오는데 몰랐어 아무튼 아침에 하나 오전 운동 나가기 전에 하나 오후 운동 나가기 전에 하나 딱 이렇게 3개 봤어요 에피스에서는 장호랑도? 이런 거 안 했어요 나 준웅 상욱이 형이랑 장호 쓰는데 상욱이 형이 너무 싫어 상욱이 형 공부 영어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에피스에서 장호랑 쓴다면서 네 근데 장호가 거의 상욱이 형으로 오기 전에는 빈방가속 쓰라고 했어요 공부해야 되니까 빈방가속 쓰라고 근데 왜요? 싱그런 게 아니라? 아 장호가 이걸 좋아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거 영어 공부하는 거 찍어야 되는데 어허니도 영어 공부하는 거 나가던데 아침에 7시 나와요 보건이랑 태훈이 형은 태화만 하고 저는 태화말고 제대로 그냥 그래야 하고 싶은 말이라 1년간 다 할 수 있다고 시기님 출구사 취향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김태희 한글자막 by 김태희 아, 얘 미니야 해. 전 자고 있는데 내가 형 고맙은 거잖아. 고장의 컨디션 좋아지는데 갑자기 자는 도중에 왕관을 깨워가지고 안주머니 깨웠고요? 네. 왜요? 몰라요. 그 이후로 잘 못 잤어요. 오늘 저 경기가 별로 안 나오면 시원히 타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심부름 시키지 말든가. 이두나 너무 있다. 아 이두나보다 너무. 아 누나. 창욱이 형 3채의 계획. 나의 이름. 이두나. 나의 이름이 이두나보다. 진짜 좋다. 나의 이름이 이두나. 제가 원래 드라마는 진짜 안 보거든요. 거의 절대 안 보는 그건데 처음으로 찾아본 게 이두나였어요. 오우 네요. 우리 카메라 빌린 거라 안 돼. 어떻게 나와요? 그냥 하나 재보이 될까요? 네. 휘쥔이. 지금. 아까 케이크의 카메라에서 삼사대 tv 좀 별로라고 뭐라 하더라구요. 콘텐츠가 좀 별로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할 사람입니까? 근데 저기서 편집 들어가니까 편집 팔아있어요 불팡 지금 1순위인데? 제가 그런 얘기 할 사람입니까? 좀 아쉽다, 이런 거 좀 아쉬운데 이사마 같은 놈 머리가 멍청하니 다른 팀 사는 걸 믿는 거예요? 가세요,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카메라 넘겨줘요 모르잖아 근데 희준이가 또 이런 부분에서 잘 삐지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할게요 여기 그립냐고 하길래? 아니요? 난 내 팀에 최선을 다할 건데 이랬는데 참 근데 한때는 막 여기서 같이 앉아서 스트레칭도 했는데 막 이러긴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그때 옛날에 기억이잖아요 내가 괜히 했다고 말하고 어차피 너 나 원망할 거라고 내일 머리 잘라? 머리 잘라달래야지 응? 머리 잘라달래야지 왜요? 이 말 부르겠는데 군대에서 머리 잘라주면 니가 머리 자르고, 잘라달라고 해가지고 응 일단 승윤이 형한테 바를까봐 진짜 해줄게 진짜 딱 해줄게 해주세요 진짜 해줄거에요? 네 여기 귀가 싫대요 이게 튀어나온 게 여기만 딱 해달래 써주세요 저거 조절찍 나왔어야지 성우가 방금 왔다 갔다 걔 왔어? 걔 왜왔대? 걔 왜왔대? 왔어 이번에 어 왔네 어? 재밌된 장구야 ㅋㅋㅋㅋㅋ 엔트리기도 하는 게 왜 내려왔어? 네? 왜 내려왔는데 형 보고싶어 왔지 정구야 앞으로 한 번만 뭐 하지마 싫어요 야 너가 이제 군대에서 다 가야지 내가 34살까지 다 해달라 그래 야 일로 가야지 일로 가야지 일로 가야지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가야지 야 30초에 포토 안내해 드리면 16번 여러분들 멤버십 회원분들은 들어오셔서 사진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아니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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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드 주워드 뿌이 하나 둘 셋 자 이거 너무 쉬운데? 부끄러워 부끄러워 빨리 이제 옆으로 가 옆으로 가세요 우리 옆으로 가 해주세요 안녕 하이파이브 아빠 하은이 하린이 우리 오빠 잘생기 상태한테 말해야 돼 나 이거 따라오는 거야 하이파이브 좋아 하이파이브 좋아 예 하이파이브 다음에 3초에 놀러 갈게 하이파이브 신우 문quele게 하이파이브 20초에 오늘 연습생 연경 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